아니, 밑에 쪽보로 뭐에다 덤볐다고? T34, 76 아니, 왜? 왜 그러셨죠? 그럼 어떻게 걸어? 도망가셨어야지 어? 아직 살아있는데? 마스크 하는 거구나 아, 아깝다 저 바퀴를 펑크내고 하면 끝이오 오마이갓 헐 바퀴가 모자랄게 딴다람? 든대스네 헐 12mm를 그냥 튕겨버리네? 미제라고 합니다 어? 이건 뭐임? 이건 뭐임? 아, 불러와봐 멋있다 오, 포탑 포탑 헐 헐 빠앙 어? 아, 씨X 348호 뺨 엿될 뻔했다 근데, 저만에 전멸 못 뜨네? 아, 포탑이나 전멸했어 미치겠다 자꾸 도탄하는데 미치겠다 자꾸 도탄하는데 미치겠다 자꾸 도탄하는데 나의 수리를 도와주시오 오케이 조종수 파괴 파괴래 조종수 파괴래 조종수 파괴? 조종수 파괴? 폭사시켜버렸어 조종수 파괴 오케이 서메장치 파괴 야, 그래 역시 대탄이야 대탄이 흑창이라니까 어, 지금 미치겠다 와, 지금 2재원으로 계속 쏜다 정평착 대체원은 1km 정도 되는거 같은데 그렇지, 좋았다 오케이 조종수 파괴 나이스 헐 헐 178 오, 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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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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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이뭐이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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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우 죽었어? 안 죽었다고 했더니 오, 또 떨어진다 오우야 미치겠네 이거 왜이래 이거 그냥 내 미맵 이벤트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폭격기야 저거 지금 쇼트롯이기 있지만 우리 미래를 지나가셨어 아 무적시같아 무적시같아 미맵은 비행장에서 시작은 안하고 공중에서 시작은 안하고 리비올서 어 쇼트롯이기 오買 오야 ㅆㅀ 성장 구메아암 내린거 내린 내린거 휙 오 잠깐만 잠깐만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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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장도 움직 야아 제작자들이 죽었고 배지에서 패키 잡았어 어? 밑에 못나왔어 파이어플라이 저거 안 맞아? 아 이거 판타임이네 야 느렸다 파이어플라이 정신 만들었다 쏴씌 쏴씌 쏴 버려 도출주 쏴 오케이 포신 보자 나이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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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빼치고 서먼 서먼 격파 격파 아 탄약고 유평났 파이어플라이 영타 거너 부상에다가 링 파괴에다가 엔진 파괴에다가 아 옆으로 돌아가 포신 조금만 옆으로 돌린다 이제감 이제감 좀만 더 쪼만 더 워선더 매직 워선더 매직 어 잡았고 하나 더 있어 좋아 저요 포인트야 하나 더 아주 됐어 왜? 왜 한 마디? 야 땡스 포 크루프 스티 땡큐 마이크 프랜 현재 적재로 쭉쭉 밀고 있어 우리 거기 위에 우선 위에 테이블 파로 같은데 저거 어디에? 우리 저기 그 B17 붙여있을거야 지금 B17 어? 우리 바로 와준다 헬로우 카이거 힐 퓨우 암석바라였구나 폭바라 흐흐흐흫 아 위에 엉덩이로 들어오도록 해 물에 빠지면은 건져 올리는거 가능한? 안되요 빠져 보샘 아 아니 아니 죽을거 같애 저거 샤먼이면 탱크 한데로 안될텐데 그렇게 하던데 외국애들 한대가 연결하고 또 뒤에 한대가 연결해서 같이 하던데 납득 내가 기차가 됐어 아 기차놀이? 남자끼리 기차놀이를 하는 남자끼리 기차놀이 하면 니스티트 인생을 해놨다고 하지마 흐흠흠 아 쇼이 싸우기였어? 쇼이 싸우기였어? 소리 다 돼요? 가자 저 돌아서 들어감 대기성이랑 판타의 왼쪽으로 들어가서 일로 내놓고 나가면 우리 좌상에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저... 이게 지금 뭐여? 뭐야 뭐가 물에 빠졌는데 형? 뭐? 너 빠졌어 대기입성 혹시 영혼은 어디에 시오? 왓독